오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가들은 밥 투정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맛있는 밥 없는데 밥을 안먹을라구 루시 메리 밥 안먹을거야 왜 밥 안먹어 우리 찰스는 생선이 먹고 싶은가봐요 찰스 고등어 먹고싶어? 우리 덕순이 우리 아기들 밥 먹을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레오 지금 밥그릇을 깨물고 있어요 우리 맥스 아빠 바지 깨물고 있어요 우리 슈가 예뻐 슈가 지금 밥 먹고 있어 자 우리 레오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슈가도 먹어 우리 에코도 먹고요 굉장히 성의없이 누워서 먹고 있어요 봐봐 서서 먹어야 되는데 누워서 먹고 있어 정말 귀한 사료인데 이 녀석들 정말 찰스 밥 맛있게 먹어 응? 찰스 밥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응? 우리 레오옹 얼른 밥 먹어 얼른 우리 슈가 그리고 우리 에코 응? 넌 먹고 있어 응? 우리 맥스 맥스도 먹고 있어 우리 루시 메리 밥 안먹고 있어요 정말 우리 루시 메리 밥 안먹고 있어요 간호장교들이 밥을 먹어야 다른 애기들을 보살펴 이렇게 먹고 있어 우리 맥스 맥스 아빠 따라다니고 있어 네 이제 조금씩 먹고 있네요 우리 아가들 밥 다 먹고 휴식을 취하면 이따 또 맛있는 간식 또 챙겨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덕수님 덕수님 어떻게 엄마가 밥 추적을 하냐 밥 먹기 싫어 아이들 밥 맛있게 먹는 모습 네 자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제 우리 루시 먹고 있네요 메리 메리는 뒤에서 지금 안 먹고 있어요 루시 착해요 네 이따 또 아이들 또 즐겁게 노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